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예방접종을 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이게 동의서랑 예진표 인데요 이것도 챙겨야 된다고 해서 챙겨왔고 신분증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신분증도 챙겨왔고 그렇습니다 네 신분증 가져왔죠? 여기 지수도 있어요 좀 떨려 그니까 좀 무서워요 짠 긴 대기가 끝나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대기 중이에요 원옥도 집에서 심심하기만 해요 여기 네 유튜브 아이디 알러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쓰면 나와요? 저 다나다요 다나다? 네 나오나? 안 나올 거 같은데 이쪽에 맞아요? 응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이거 읽어보시고 안내문이에요 네 힘 풀어야 돼요 팔 팔을 떨궈서 팔을 떨궈서 아니 팔을 아예 떨궈서 확인서 받아가시면 돼요 안 되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앞에 손대신 선생님 따라가세요 네 15분 동안 지켜보셨는데 네 네 네 네 뒤에 안내문 좀 pergunta 봐요 네 저는 1번 diesen 안 내물 pm 15분 동안 대기해야 됩니다. 이상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서 대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여러분. 엄청 많죠? 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에요. 저도 곧 갈 것 같아요. 1번 괜찮으신가요? 3분 더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눈부셔라.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안녕! 엄마, 나 다 맞았어. 마지막 아까 다 맞았잖아. 어, 근데 대기한 거를 다 했어. 그럼 계속 대기해. 다 했어. 대기하고 있어. 언제, 어디야? 한 5분 걸릴까? 알았어. 비 오는데? 피해서 비기해. 알았어. 어. 어. 안녕하세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아, 오케이. 나는 어때? 괜찮아? 네. 어디 가? 집에 가요? 아픈 데 없고? 네. 아프면 일단 안내문 꼭 읽고 이상증상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알겠다. 조심히 가고. 난아. 액신보이로그? 네. 솔직히 되게 조금 무섭고 약간 떨리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주사 놔주시기 전에 따끔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제가 좀 겁먹어서 그렇긴 했는데 하나도 안 따갖고 그냥 아, 뭐가 찔렀구나 하는 그런 느낌만 들었어요. 엄마 언제 오지? 엄마. 우리 엄마. 엄마 언제 와?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언제 와? 아이차. 샌드위치. 이건가요 샌드위치. 여러분 저는 주사를 다 맞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요. 앞으로 한 3일 정도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3일 동안 제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은 백신 맞은지 한 4시간 정도 됐는데요. 되게 팔이 좀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되게 뻐근하고 처음에 맞고 조금 있을 땐 괜찮았는데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약간 팔이 되게 뻐근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팔이 좀 아프고 누르면 아프고 아 근데 그거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 팔이 되게 뻐근하게 아프고 약간 근육통 온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막 열나고 이런 것만 아니고 잘 지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한번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도 갔다 왔거든요. 진짜 미쳤죠? 오늘 주사 맞는데 새벽에 거길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약간 별로 못 잤어요. 한 4시간 잤나? 3시간 잤나? 많이 잤 건가? 그래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로 주사를 맞게 돼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저는 조금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제 몸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일단 매일 영상을 찍는 거는 매일 찍어볼게요. 3일동안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사 맞은 지 2일차 되는 날이고요. 우선은 오늘 저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맞자마자는 바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조금 지나고 이제 잘 때쯤 되니까 약간 콧물도 좀 나고 되게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면서 졸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주사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평소에 없던 저의 몸에 변화가 생긴 거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오늘 딱 자고 일어나니까 팔이 여기 어깨부터 여기 팔도 여기 어깨부터 손목까지가 완전 그냥 제 팔이 아닌 거 같은 거예요. 되게 좀 진짜 무슨 제 이쪽 팔에다가만 돌덩어리를 여러 개 넣어놓은 것처럼 진짜 골고루 넣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모든 부위가 다 약간 뻐근하고 무겁고 되게 제 팔이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제 몸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카메라를 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라면 이제 내일 3일차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사 맞은 지 3일차 되는 날입니다. 놀랍게도 제 몸에는 변화가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근데 아직 왼쪽 팔이 약간 부은 거 같이 제가 여기 어제 씻으면서 밴드도 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팔이 약간 부은 거 같이 좀 아픈 건 있는데 그래도 막 몸에 열이 나거나 그렇게 아픈 건 없었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다행인 거 같아요 그거는. 근데 아직 팔이 좀 눌리면 아프고 그런 것만 빼면은 근데 원래 주사는 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 같고요. 걱정했던 것만큼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너무 다행인 거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cène입니다.